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강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논술은 크게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 내신 성적이 크게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그건 다른 것 같고요. 지원할 대학들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극간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내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내신 극간 점수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높은데도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는 게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지원할 대학에 대해서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특히나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하면 크게 논술 전형까지 지원해 눈을 돌리지는 잘 않을 겁니다.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경쟁이 더 치열한 논술 전형보다는 조금 수월한 교과나 종합으로 눈을 돌려서 지원할 텐데요. 내신 성적이 대부분 진짜 낮아지면 6등급도 있고 더 낮아진 친구는 7등급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보통 4등급, 5등급대 학생들이 대거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성적 추이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논술 전형 지원 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일단 지원할 대학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영 교과가 무슨 과목이 들어가는지 또 몇 과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학녀별 가중치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교과만 들어가는 게 아닌 출석이나 그리고 봉사 시간까지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성적 대비 지원할 대학의 내신 극간 점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신 성적 대비 극간 점수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논술을 아무리 많이 잘 쓴다고 해도 점수 차이가 극복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는 것이고 그 점수가 확인된 것을 가지고 입시 결과에 대입해서 정말로 내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에서 크게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표를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성신여대라든가 특히 경희대, 광운대,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출석이나 봉사 시간으로 해서 점수화돼서 들어갑니다. 물론 재학생 같은 경우는 크게 출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간혹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1학기 때까지만 관리를 하다가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학교를 다 안 나가서 다 결석 처리가 되는 경우에 학생들도 좀 닫거든요. 그래서 출석이 많이 안 좋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점수가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원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본 표이고요. 어떤 교과목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계는 국어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영어, 수학, 과학으로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고요. 서강대나 특히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반영하는 경기대 같은 경우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자연계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를 다 반영한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입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의 교과 성적을 모두 다 반영하는데 그 성적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해서 지점수라는 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9등급인데요. 그럼 논술 전형은 아예 쓰지 말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예 내신이 반영이 안 되는 올해부터 연세대학교가 논술 100으로 바뀌어서 논술만 평가한다는 점.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명목으로 반영이 됩니다. 대신 교과목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좀 낮다 할지라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없다면 지원했을 때 크게 정말로 마이너스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대학일 것 같아요. 꼭 전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 상위 30단위만 반영하는 이와 여자리. 상위 30단위라는 것은 보시면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리겠지만 성적표에 보시면 보통 생활기록부에 단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위수가 합쳐서 30단위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 5단위, 국어 5단위, 수학 5단위 이런 식으로 5단위인 과목을 6과목만 더 했을 때의 성적인 거죠. 아무래도 내지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과목, 동국대 같은 경우도 상위 10과목입니다. 홍익대가 12과목, 서울여대가 12과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목을 뽑아서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표되는 논술전형의 내신 합격 평균 성적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성적만 보고 나는 뽑아서 성적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 성적을 대입하다 보니 이 대학은 내신을 많이 반영해서 나는 쓰면 불리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예 지원 조사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잘못되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라는 의미고요. 학년별로 내가 가중치가 어디에 됐을 때 제일 좋게 반영되느냐 대부분은 다 가중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3학년 때, 2학년 때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학교인 같은 경우는 내가 1학년 때 좀 못했다 할지라도 2, 3학년 때 성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다는 점 이건 재수생을 위해서 제가 학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논술 전형은 재수생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 전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까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재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무조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대학들은 보통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서강대는 재수생부터 바로 비교 내신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4수, 보통은 3수까지 제공을 해주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7수 이상부터 비교 내신을 해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비교 내신은 논술 성적에 의한 내신 산출을 하기 때문에요. 논술을 잘 보면 내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많이 비교 내신을 재수, 3수에 많은 학교들이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논술 전형에서 대학별로 점수 극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요. 서강대학교입니다. 100점이 반영되는데요. 크게 2등급은 99.7, 3등급은 99.3으로 0.3, 0.4점 점수씩을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9등급만 0점으로 해서 극간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서강대 같은 경우는 8등급까지 간다고 해도 크게 내신 성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되는 대학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크게 극간 점수가 0.1점씩 반영이 되다가 크게 29점인 6등급부터는 마이너스 0.5점으로 극간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100점 만점으로 적용되느냐, 30점 만점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0.5점이라는 점수는 여기서 0.5점이 벌어지는 거와 여기서 0.5점이 벌어지는 거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점이 반영하는데 0.5점이 극간 점수로 크게 1등급부터 1점 차이가 나는 구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점수가 크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어떻게 보면 6등급 이하부터는 지원을 하실 때 상당히 논술로 커버를 정말 많이 하는 거 아니라면 극복하기 힘든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우회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점수 극간 차이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점 몇 점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실수로 6점, 12점, 18점 이런 식으로 벌어지다가 보통 6등급부터는 36점 정도죠. 그래서 보통 이와여자대학교는 특징이 30단위를 뽑아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 안 되는 과목들이다 보니 3등급 이하부터는 어떻게 보면 성적이 되게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보통은 5등급까지는 그래도 마이너스 18점 정도에서 앞에 4등급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등급 정도 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원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전형에서 이 내신 1등급 많은 친구들이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2등급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2등급 때부터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일 텐데요. 크게 중앙대 같은 경우도 20점이 반영되지만 0.08점씩 마이너스가 돼서 7등급까지 와도 0.4점 앞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0.8점밖에 나이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6등급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7등급부터는 극간 점수가 많이 깎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도 크게 40점 마이너스 되는 게 0.4점씩 해서 크게 4등급부터는 극간 점수 차이가 조금씩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시 결과로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와여자대학교 입시 결과이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극간 점수가 3등급부터 조금씩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결과 자료를 보시면 크게 이와여자대학교의 특징은 30단위만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 30단위는 교과목에 있는 단위수를 합쳤을 때 총 한 조금 적으면 6개 과목에서 좀 많으면 7, 8과목 정도만 합쳐진다면 크게 이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학교들보다도 성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크게 계열별로 인문계열 1, 2 그리고 자연계열 1, 2로 나눠져 있지만 평균이 1.9등급에서 1.8 자연계열인데도 2등급 정도 선입니다. 거의 이 선에서 다 대부분이 평균 성적이 형성되고 최저 75% 선까지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 3등급 이하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내 평균 내신 성적이 3등급인 친구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꼭 단위수를 확인해서 내가 30단위를 뽑아서 내 성적을 확인했을 때 최소 3등급 이하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신이 좀 많이 깎일 수 있다. 그나마 4등급까지 점수가 깎이게 되면 내가 논술을 극복하기에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판단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도 크게 논술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40점이 반영이 되다 보니 점수 차이가 되게 적게 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점수 차이는 좀 크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을 재산출해서 보다 보니까요. 38점대 보통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문과 같은 경우 학과 자연계 같은 경우도 보통 3등급에서 4등급 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합격하고 있는 성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홍익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정도 구간에서 보통 학생들이 합격 성적이 2017학년도까지는 발표되곤 했었습니다. 이유는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요. 2018학년도부터 최저학력 기준도 상승되면서 이 점수 구간도 조금 더 하락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합격생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낮다 할지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높았을 경우에 한해서는 합격되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조금 더 제가 다른 대학 기준으로 조금만 있다가 다시 또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은 어차피 등급 구간 점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숙명여대부터 시작해서 당국대 정도까지 극간 점수가 크게 숙명여대나 5등급부터 마이너스 20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로 전 구간에서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되게 심해지는 구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눈여겨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점수 구간부터는 아무래도 지원을 했을 때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신에서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든 내가 논술을 극복해서 꼭 써보고 싶어 이 대학은 한번 꼭 지원해보고 싶어 라고 가정을 하고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모든 대학을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300점이 1등급이지만 2등급에 마이너스 8점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8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2등급부터 쓰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1등급은 보통 지원을 안 하잖아요. 2등급 때 되는 친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292점부터 마이너스 2점씩밖에 마이너스가 안 되고 7등급부터 마이너스 40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신이 1점대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인하대학교 교과로 가도 1점대 안에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교과로 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7등급 이하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중위권 대학 중에 세종대인데요. 특이한 대학입니다. 특이하다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0점 들어가는데 극간 점수가 이 비슷한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등급에서 3등급 차이가 무려 15점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6등급부터는 71점 차이 납니다. 보통 그럼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내신 성적이 너무 낮은 친구들은 지원을 조금 자제시키는 편이죠. 왜 자제시킬까요? 내신에서 깎이는 점수를 어떻게 보면 논술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너무 많이 깎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점수 극간을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많이 지원을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종대학교 작년 입시 결과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세종대학교가 작년부터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세계영역 등급합이 6인데 그걸 영어 포함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7까지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렇게 극간 점수가 1등급 400점, 2등급 397점, 3으로 마이너스 2.7점 3등급부터 마이너스 15점, 4등급부터 마이너스 15점 7등급 가면 그 점 내의 극간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발표한 입학생의 최고, 평균, 최저 성적을 어느 정도 비교해 봤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7등급이 역사학과에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앞에서 점수 차이가 무려 1등급과 70점, 거의 더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거의 100몇 점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도 있는 거고요. 최저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충족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극간 점수가 많이 차이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이 학과들 중에 7등급인 학과는 딱 역사학과 한 학과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5점대의 성적이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에도 올해도 이 최저학력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018학년도의 경쟁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논술 경쟁률입니다. 교과 경쟁률이 아니고요. 논술 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 안 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해드리는 것보다도 추이를 한번 그때 가서 9월에 원서 접수할 때 좀 지켜보신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추이들을 보시면서 내신 성적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논술 전형의 내신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